유하 반갑습니다 비지김드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중국 카트라이더에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없던 그런 트랙들을 찍어볼까 합니다 중국 카트에는 한국 카트에 없는 맵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세 가지의 트랙 한국에 없는 중국 카트에 트랙 세 개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차이나 테마에 보시면은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있고요 한자능력자분들이 트랙의 이름을 번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이나 테마를 합친 트랙이 있는데 이것도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세 번째 트랙 또 차이나에 합친 세 번째 트랙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게 스피드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게 이게 이제 아이템일 거예요 아이템 많은 댓글이 보시면은 또 중국 카트라이더 가입은 어떻게 하냐 계정은 어떻게 구하냐 캐시 충전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0.1%의 아직 확률 번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진짜 한국 카트라이더가 서버 종료를 하고 정말 없어지고 못한다 그러면 그때 영상으로 제가 중국 카트라이더를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마라톤을 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생겼고요 오 야 잠깐만 야야 잠깐만 변하고 오 야야 야 다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잠깐만 이거 지금 길이야? 잠깐만 아우 씨 아 지금 길 아니네요 축하하면 되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벨트 뿅 타고 맵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크랙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한번 한번정도 달리면은 이어질 아 예예예예 한번정도 달리면 이제 이어질 것 같아 이제 어렵게 안되리래요 일찍 선구가 되게 많네 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오 오 야야 풍서 쏴야되는데 아 풍서 쏴소지는데 하고 어 여기는 뭐 길이 아니고요 길을 직진 여기로 가서 여기 가고 어 여기 진짜 헷갈린다 그렇게 푹 아 이게 안받게야? 어 쉬운데요 그래? 벌써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한번 달려볼게 시원시원하게 리포트 잠깐만 잠깐만 좋았어요 안쪽 간격 여기 타 리포트 일찍 아 저 여기 타고 우왕 옥 우왕 쭉 가서 쭉 가면 쭉 가면 진필이 와 이 구간이 좀 애매하네 이 시드 뿅 아야 이쪽가서 하고 그리고 아잇 잘 꺾어야 돼 아잇 아잇 잘 꺾어야 돼 아잇 잘 꺾어야 돼 스트레스 좀 약간 망몽적인 납니다 아잇 잘 꺾어야 돼 아잇 잘 꺾어야 돼 쭉 가면 꼬리 요렇게 에벤쇼로 달리면 됩니다 두번째 트레이 이건데 이거는 이제 합친 것들입니다 합친 것들입니다 이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카에 없습니다 여러분들. 렛츠고! 한바퀴짜리고요. 이트랙 이름 뭐였지 처음에? 처음에 이 구간... 아 이트랙도 잘 안해가지고... 첫번째 기자가는 이트랙 이름 뭐였죠? 아시는거 있나? 아 이거 많이 했었는데 이름. 이름 뭐였지? 어 뭐야? 아 이쪽으로 가면 안되네. 아 낫겠다. 아 라사라사. 라사라사. 라사죠 지금 첫번째는. 일단 라사로 어느정도 달리고 그로 바뀌는거 같습니다. 자 두번째는... 홍산이죠? 뭐야? 야야야 잠깐 이거 R킬. 홍산 이거 오른쪽... 오른쪽 가지죠? 네 가지네. 오른쪽으로 가서... 원래 홍산이면 또 오른쪽으로 가야되거든요. 라사에서 홍산. 홍산으로 바뀌고요. 아 여기 변화붙일 것 같은데 또. 일단 홍산. 1. az. 가위나의 질이. 가위나의 의미가 똑같아요. 평산을 어느정도 또 달리고... 여기에서 바뀌겠다. 직진에... 직진에 바뀌겠다. 그리고... 경마뉴인가요? 정말 힘들어 아우 괜찮네 나사 홍산 나사 홍산 그리고 다시 막혔습니다 이거 이게 그 그 그 굴묵길 돼질주였나 라사 홍산 엉마 대질주 그리고 이건 아이템맵이다 어 아이템맵 아이템맵 아이템맵이죠 이거는 1개 밖에 자 그리고 다시 다시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중국인데 많이 하는 얘기네 이거 이거 다시 경마용 배넘 꽂혔다 경마용 다시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다시 또 막혔습니다 어 또 막혔어! 아 잠깐만 다시 굴 그리고 끝 고지네 재밌다 신선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세번째거 갑시다 세번째거 세번째거 트랙은 이제 이건 또 아이템인데 아이템 트랙을 합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친게 아이템이랑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예 스피드맵으로 따로 하나 있구요 새로 나온거 오오 아 경마용이죠 경마용입니다 우후 들면서 오우 이거 따위템이 있죠 벙하시고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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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이 frei티맥인데 오오오 моя 잠깐 변화구 뭐야 이거 공방명주 리버스다 변화구 변화구 오셨네 아 좀 전에 그 빈등축제 맞아 빈등축제 파트라 맵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이템을 잘 하다보니까 내 이름까지 으야 뭐야 이거 으야 잠깐 뭐야 이거 이거 다 이틈이네 여기 짐길이 있는데 오 야 짐길 이러고 꼴이 있네요 와 이거 한번만 더 해볼게 이거 재밌네 이것도 마 덤비라 그래야 되지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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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재밌길이야 어 야 길이 없는데 가지는 데 잠깐 뭐야 어 어 어 아 아 자 무튼간에 타이나에 한국에 없는 신규 맵들 세개를 달려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 자체적으로 트랙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트랙이 나올지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또 한번 달려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깐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또 새로운 거 있으면 제가 새로운 걸로 또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뿅